안녕하세요 대중음악에 의해 7주차 수업입니다. 수업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와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펑키 음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좀 긴 시간 동안 봤던 재즈 파트를 정리하면서 20세기에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는데 잠시 그 이벤트들을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 1914년에서부터 1918년까지 진행됩니다. 미국은 1917년에 참전을 하게 되고요. 사라해보 사건 아주 간단한 사건으로 인해서 큰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그래서 최초의 비행기가 날아다녔던 세계의 어떤 전쟁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맞닥뜨렸던 충격은 그냥 국지전 지금도 전쟁 중이죠. 이런 전쟁들과 인도가 중국 국경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런 분쟁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충격이었을 겁니다. 재미있는 그림이죠. 대충 이렇게 으르렁 들으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어떤 대중음악사에 준 큰 영향이 있다면 하라메팔토스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음악이었던 재즈가 유럽에 전달되게 돼요. 그래서 이 재즈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군대에 차출되게 되고 이 차출됐던 사람들이 군악되었겠죠. 열심히 낮에는 싸우고 저녁에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유럽의 미국의 음악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단장이 제임스 리스 유럽입니다. 이 사람이 유럽의 음악을 전해줬다고 해서 유럽이 아니라 이 사람 음악이 유럽이에요. 그래서 캔번의 재즈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유럽, goes to 유럽 이런 식으로 영어가 나올 때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날짜를 보면 1881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죽죠.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나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았던 이 사람이 친구랑 싸우다가 칼맞아 죽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제임스 리스 유럽이 Recruit, Musicians and Road Jazz Arrangement, 이 헬파이터를 이끄는 말하자면 군악대장이었어요. 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한 미국의 참전이 퍼스트 재즈, 최초의 미국의 대중음악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재즈 음악을 유럽에 전달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잠깐 그거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한 이야기에서 계속 됩니다. 프린치 When the French audience hears them for the first time, they're like, what is this music? How does this sound like this? Can I see your instrument? You must be doing something tricky with it to make it sound this way. 네 대충 이런 그림이었을 거예요 앞에서 봤듯이 프렌치 오디언스가 그들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They're like What is this music? 와 이게 뭔 음악이지? 악기 좀 보자 너 악기에 뭔가 이상한 짓 했지 지금까지 유럽이라는 음악의 중심지에서 클래시컬한 사운드, 클라리넷, 트롬본의 사운드를 들어왔던 유러피안들이 미국이 만들어내는 똑같은 유러피안 인스트루먼트에서 나오는 재즈 사운드를 들었을 때의 충격 그 충격이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1920년대에 만들어지게 되는 네오 클래시즘의 레식스, 프랑스 6인조 같은 경우에 데리우스 미오나 라벨 이런 사람들이 재즈의 사운드들을 클래식 음악으로 갖고 와요 그 다음에 1934년인가 24년쯤에 쓰여진 조지 거신의 랩소디인 블루 같은 곡도 재즈라는 클래식 곡의 결합이죠 재즈라는 장르가 하나의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음악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이 다음 상황이 스윙 뮤직으로 완전히 파퓰러 뮤직이 되는 상황이죠 2차 세계대전이에요 스윙 뮤직이 완전하게 미국의 대중음악으로 자리졌습니다 스윙 이코르 재즈, 재즈 이코르 파퓰러 뮤직이던 유일한 시대예요 그런데 경제대공황이 1940년도에 끝나지만 아직 스윙 뮤직은 여기저기 모든 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게 끝나게 된 게 뭐 때문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문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은 1939년에서 1945년까지입니다 미국은 41년도에 참전을 하게 돼요 진주만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1차 세계대전도 영화를 조금 골라 보려고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잘 묘사된 영화는 아직 그렇게 딱히 찾지를 못했고요 2차 세계대전 영화가 아무래도 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건 그 당시의 느낌을 보려면 반드시 이제 그 영화를 보면 훨씬 더 2차 세계대전이 각각의 입장에서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보고 싶으면 그 당시가 묘사되어 있는 영화를 봐라 영화는 항상 고증이라는 게 있고 감독의 시각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들어왔던 2차 대전을 이해하는 방식과 감독이 그려내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영화를 보도록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씩들 안 보셨으면 보시고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스윙 음악은 점점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앞쪽에서 봤듯이 그들은 얘네가 그 헬파이터예요 US-369 부대겠죠 얘네들은 Full of talented musicians 그러니까 이런 재즈 뮤직의 빅밴드 음악의 어빈저스였겠죠 2차 세계대전 때 차출돼 갔던 군인들도 빅밴드 음악에서 굵직한 역할들을 하던 음악인들이었어요 그런 음악인들이 징용이 되게 되고 그 빈자리를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풋내기들이 맡으면서 클럽의 주인들은 왜 내가 저런 풋내기한테 돈을 주면서 빅밴드 음악을 써야 되지 우리 그냥 주쿠박스를 쓰자 아니면 좀 더 소규모 캄보 밴드를 이끌어보자 그러면서 시대적인 상황과 예술가적인 어떤 변화들에 의해서 비밥 음악이 탄생하게 됩니다 비밥 음악이 탄생하면서 스윙, 댄서블 뮤직이었던 재즈는 리스닝 재즈로 바뀌어요 예술의 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후로 비밥, 하드밥, 모달, 프리, 아방가르드 어떤 재즈의 형태도 다시 사람을 춤추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길 원했던 사람들이 찾았던 그 유스컬처가 바로 락앤롤이었습니다 저번 저저번 시간까지 한번 들여다봤었죠 또 한 번엔 전쟁이 일어납니다 1955년에서 1975년 그래서 인류사는 전쟁사예요 전쟁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만 봐도 인류사가 그냥 단 1년도 빈틈없이 계속 전쟁이 되고 있다고 하죠 베트남 전쟁이 55년부터 75년까지 20년간 지속되고 미국은 65년부터 75년까지 딱 10년간 참전을 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공식적으로 보면 미국이 패전한 유일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당시에 여기에 참전할 때도 이 전쟁을 10년간 지속할 때도 굉장한 반전 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롤링스턴의 Paint in Black 같은 곡은 곡이 쓰여질 때는 반전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쓴 곡은 아니지만 이 반전의 어떤 상징적인 음악으로 사람들이 사용도 합니다 End of War in Vietnam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왜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에 그 전쟁이라는 걸 이렇게 하면서 많은 피해와 학살과 참혹한 상황 만드느냐 굉장히 사람들이 반대했었죠 베트남 전쟁에 대한 영화들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이때가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 휴가 나와서 위워 솔저를 보면서 진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되게 슬프더라고요 한 명이 죽으면 그 가족들한테 전사됐다는 편지가 전달되는 장면이 휴가 나온 군인이 난 군악대여서 전쟁에 참여를 안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공감이 되고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쯤 보시기 바라고요 시점상 굉장히 재밌어요 65년에서부터 75년까지 미국은 반전운전과 여러가지 안티 컬처 안티 피에트남 월 혹은 여러가지 히피 이런 반전 상황들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1965년도쯤에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는 문화적인 쇼크가 생겨요 영국의 침공이죠 영국의 어떤 침공이냐면 롤링스톤즈나 비틀스 같은 영국의 밴드들한테 말하자면 미국이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대중음악을 이끌던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미쳐버릴만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지금의 BTS의 영국과 미국에서의 성공을 나중에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코리안 인베이전이 될지 혹은 에이지안 인베이전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리티시 인베이전은 60년대 중반에 생긴 문화적 현상이에요 락 앤 팝 뮤직 프럼 유나이트 킹덤 영국의 음악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흥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점상을 이제 결합시켜 보면 그 당시 미국은 자국의 문화에 대해서 카운터컬처 그러니까 사회의 지배적인 주류 문화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하위 문화의 일종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흑인들은 흑인들 나름대로 인권운동을 이어가고 있었고 여성들은 자신들의 페미니즘을 통해 가지고 여성 인권,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성소수자들 역시 자유를 외쳤고 히피, 모든 문화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전쟁에 반대하는 이런 반문화적인 상황이 지배적일 때 그들에게 어떤 말하자면 자국의 문화가 아닌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외국의 문화가 자기들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게 된 거죠 60년대에는 앞으로 11호도 달에 가는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인간이 달을 정복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는 전쟁이 벌어지며 어디선간 그 전쟁에 반대를 하고 어디선간 그 전쟁과 관계없는 나라의 문화에 열광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짬뽕돼서 나오는 게 인류사라고 인류사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이해할 때는 서로서로의 연관관계가 어떠한지를 조금 더 관심있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 비틀스와 롤링스톤즈의 내안이 어땠는지 잠시 분위기를 보여드리면 이스라엘이 어땠는지 이스라엘이 어땠는지 이스라엘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하드밥에 이어서 쿨, 웨스트코스트, 퓨전 이런 모든 사운드들이 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등장해요 상황은 이런 복잡 미묘한 정치적인과 사회적인 이벤트들이 엮여 있었고 음악적으로 보면 악기들의 발전과 신디사이저 혹은 전자베이스 기타들의 앰프들이 좋아지면서 새로운 사운드를 낼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열립니다 거기에 전쟁이라는 이벤트는 사람들의 시각을 엄청나게 바꿔놓았죠 사회적 이벤트가 음악에 미치는 영향은 세월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그 이후로 한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음악이 세월호 희생 아이들을 위한 추모곡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이벤트가 하나 생기면 그런 참사를 이벤트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죄송하지만 그러한 일이 하나 생기면 그것과 관련된 많은 새로운 시각의 문화들이 형성이 돼요 위안부 때문에 소녀사양이 건립이 되고 노동징용자들 때문에 노동자상이 만들어지듯이 항상 사회적 이벤트는 새로운 아이콘들을 형성합니다 흑인 인권운동이에요 아마 저번 시간에도 설명한 적이 있겠지만 50년에서부터 60년까지 54년에서 68년 대략 14년간 지속이 됐고 이 시점을 지나면서 진크로법이라고 하는 흑인 차별법이 공식적으로 사라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흑인을 차별하는 게 합법이었어요 물론 남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백인 자리와 흑인 자리를 나누는 게 가능했었고 백인이 먹는 정수기와 흑인이 먹는 정수기를 나누는 게 가능했어요 식당 앞에 노 멕시칸, 노 니그로, 노 독 이런 팻말을 붙여놓는 게 불법이 아니었던 합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년대 중반부터 로사파크의 몽고머리버스, 보이콧 사건, 리들락 센츄럴 하이스쿨 7명의 학생들이 백인들만 다니던 학교에 처음으로 출근? 뭐라고 하죠? 갑자기 등교를 하게 될 때 그들을 반대하는 세력들한테서 보호하기 위해서 주 방위군이 출동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이었겠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베트남 점쟁과 내적으로는 흑인들의 인권운동 여러 가지 해서 60년은 violence period라고 해서 폭력의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케네디가 63년도에 암살되고요 말콤엑스가 65년도 마틴 루토킹이 68년도에 암살됩니다 60년대는 굉장히 폭력의 시대예요 포레스트 컴프에 나왔던 알라바마의 주지사 segregation now 지금도 차별, segregation tomorrow 내일도 차별, segregation forever 영원히 차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별, 격리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 총격을 받고 반신불수가 되는 것도 60년대의 상황입니다 이런 60년대를 대비하는 지금까지 흐름 봤을 때 1,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흑인 인권운동까지 흑인들의 음악이었던 재즈가 대중에서 멀어지고 흑인들은 다시 자신들의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비밤 혹은 하드밤 같은 자신만의 아트폼을 만들었지만 리스닝적인 음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 파퓰러한 대중들한테 외면받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벌어진 흑인 인권운동 이 흑인 인권운동에서 흑인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자부심을 찾게 되는 그런 음악은 아이러니하게도 재즈 음악이 아니었어요 이 음악은 흑인 가스펠 음악이라던가 여기에 나와있는 골든 가스펠 싱어 오우 프리덤 같은 63년도 그 다음에 오늘 중에서 보시게 될 Say It Loud, I'm Black and I'm Proud 1968년도 펑키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셔야 되는 부분은 펑크예요 펑크는 재즈, 블루스, R&B, 두합, 펑크 이런 라인을 갖게 되죠 두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두합, 두두두두합 이렇게 코러스 파트 보컬 멜로디가 진행되고 있으면 보컬 코러스 파트가 리드미컬한 호모포닉한 진행을 만들면서 흘러가는 음악을 말해요 그래서 사랑과 영혼의 Only You 이렇게 진행되는 음악이 두합입니다 이 두합 다음에 펑크 장르로 오게 됐을 때 잠시 펑크 장르에서 설명드리면 1970년 America was one nation under a groove 원 네이션 under a groove라는 건 여기 보이시면 펑크 음악의 두 개의 큰 계보가 있습니다 제임스 브라운이 있고 주지 클린튼이 이끄는 펑크 델릭 앤 펄리아먼트라는 그룹이 있어요 펑크 델릭 펄리아먼트의 히트곡 중에 하나가 원 네이션 under a groove입니다 왜 여기서 under a groove라는 말을 쓰냐 새로운 정말 그루브가 만들어진 게 이 펑크 음악에서부터 그래요 좀 더 보면 원 네이션 under a groove 미국은 하나의 그루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as an in-resistable new style of music 거부할 수 없는 뮤직 took hold of the country 전체의 나라를 집어삼킨 바로 펑크였다 The music burst out of the black community at a time of self-discovery, struggling, and social change 펑크 reflect all of them 블랙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발생한 at a time of self-discovery, 자신에 대한 발견, 저항, 그 다음에 사회적 변화 펑크는 그 모든 것들을 투영하고 있었다 반사,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었다 펑크 was a celebration of being black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지금까지 소외받던, 차외받던, 차별받던 흑인들이 celebration, 축하하는 거예요 내가 블랙 흑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일이죠 얘가 당연히 이렇게 결합되죠 Say it loud, 소리쳐 I'm black and I'm proud 난 흑인이고 나는 그게 자랑스러워 이 개념입니다 Providing a platform for a new philosophy, belief system, and lifestyle that was able to unite young black Americans into taking pride in who they were 젊은 블랙 아메리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belief system, 믿음의 어떤 체계, 새로운 철학적 접근,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줘서 내가 흑인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펑크 음악이라는 거예요 이 펑크 음악, without it, 펑크 음악 없이는 힙합 음악은 생길 수 없었다 그리고 댄스 뮤직은 이 뒤로 등장하는 디스코, 혹은 많은 뉴 웨이브, 여러가지 댄스 뮤직, 뉴 잭 스윙 같은 댄스 뮤직은 아마도 노 그루브, 그루브가 없었을 것이다 굉장한 표현이죠 Like much of African inspired music, 많은 아프리칸 음악에 영감받은 음악들처럼 펑크는 consists of a complex groove, 복잡한 그루브들로 이루어져 있다 With a rhythm instrument playing interlocking groove, interlocking 같은 경우는 깍지를 끼다 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리듬 파트들이 마치 이렇게 깍지를 끼듯 서로 엉켜서 그루브를 연주하고 그런 그루브들이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굉장히 춤을 추고 싶은 feel을 만들어낸다 다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댄서블 뮤직이죠 스윙 뮤직이 댄서블 뮤직이었습니다 비바, 파드밭, 쿨 어떤 것도 댄서블 뮤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시 흑인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사람들을 즐길 수 있는 popular 뮤직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댄서블 뮤직인 펑크 뮤직이에요 그래서 이 펑크 뮤직이 바로 R&B 음악, 블루스에서 리듬, 강렬하게 만들어서 락앤롤과 어떻게 보자면 대항했던 흑인들의 유일한 문화 컬처를 그대로 계승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임스 브라운과 졸지 클린튼이 있습니다 펑크 다큐멘터리를 보면 인터뷰할 때 펑크 음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많은 뮤지션들이 음... 제임스 브라운 음... 제임스 브라운스 뮤직 이렇게 대답해요 제임스 브라운이 갖고 있는 이노베이션이죠 펑크 뮤직에 대한 그래서 제임스 브라운에 이게 짤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짤려 있으면 제임스 브라운 say it loud, I'm black and I'm proud 이 버전을 들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항상 여기에 새로 업데이트 되는 걸 올려놓는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 자체 내에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 3, 4 이런 곡입니다 say it loud 그러면 이제 후창하는 사람들이 I'm black and I'm proud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콜란 리스폰스라고 말하는 선창과 후창의 아이디어를 따고 크게 외쳐 I'm black and I'm proud 그러니까 I say you, you say love, I love, I love 이런 선창과 후창의 개념과 약간 비슷하죠 워프리듬 같은 경우는 아마 저작권이 심해서 바로 이제 없어질 겁니다 한번 이 링크를 들어와서 보시고요 당시에 흑인들이 이러한 인권운동을 벌이는 시기에 이 오프리듬이라는 곡이 그들의 정심, 모럴 어떤 스탠스를 잡아줬다라는 거예요 펑크 음악의 강렬한 비트가 그들의 마음을 딱 잡아줬다면 이 오프리듬이라는 곡은 그들의 정신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래서 얼마나 이 시간 동안 이들이 겪었어야 되는 고통들이 심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펑크와 블랙, 가스펠, 뮤직, 소울 이런 음악들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아마 들리게 될 겁니다 펑크 음악을 조금 더 음악적인 시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일단 펑크 음악은 originate in black african-american community in the mid-1960 1960년대 중반 미국에 있는 black african-american community 그러니까 사회라고 보면 되겠죠 사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rhythmic danseable new form of music 새로운 형식의 새로운 리듬에 새로운 춤출 수 있는 곡이에요 댄서블 뮤직 되게 중요하죠 댄서블과 리스닝만 나누면 대중음악의 큰 파트 두 개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백인과 흑인을 더하면 또 새로운 파트를 이해할 수 있다 맨정신과 술 취한 걸 더하면 또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 나오는 댄서블과 리스닝입니다 new form of music through a mixture of soul, jazz, r&b 다 뭐죠? black, american, african-american music이죠 그래서 african-american이 갖고 있었던 자신들의 어떤 토속적인 컬처를 음악으로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the empathizes 그러니까 강조하지 않는다 melody와 code programmations가 강조되지 않는 그러니까 덜 강조된 그럼 뭐에 강조하느냐 focus is on 더 집중하는 strong rhythm group of a bassline and a drum 리듬 파트가 만들어내는 그루브 rhythmic groove에 훨씬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루브감을 들려주기 위해서 open a slow tempo than other popular music 다른 popular 장르 음악들에 비해서 템포가 느리다 colored extended chords found in bebop bebop에서 쓰이던 쓰이던 컬러가 약간 확장되어 있는 코드들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minus 7 11 그 다음에 7 13 사운드가 쓰인다 여기에 f를 붙여놓은 건 별 의미 없어요 그냥 펑크에 f를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fm7이 많이 쓰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minus 7과 dominant sound가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잠깐 이게 fm7이에요 fm7의 7 사운드 11이 붙으면 이런 사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3음에 Bb Ab위에 Bb이 추가돼요 잠깐 건반을 보여드리면 장 2도가 발생하죠 F7 13을 쳐도 F7입니다 13을 치게 되면 장 2도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위쪽에서 등장하는 재즈가 갖고 있었던 단 2도의 사운드가 아닌 장 2도 사운드를 씀으로 해서 약간의 조성적 모호함과 단단한 사운드 너무 불협화적이지 않은 소리를 발생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브라운의 펑키 드러머라는 곡에 나오는 드럼 브레이크예요 이 브레이크라는 건 뒤쪽 힙합 음악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드럼 솔로 파트를 띄어서 리드믹 그 아이디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잠시 이 펑크 사운드를 들려드리면 이렇게 보는 게 나을까요? 이런 사운드입니다 이게 드럼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라는 건 이 드럼 솔로의 패턴 짧은 한마디를 계속 루프를 돌리면서 여기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멜로디가 아닌 랩의 형식으로 담게 된 게 힙합 음악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거 틀어놓고 어제밥을 먹었어네 이렇게 랩을 하시면 힙합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힙합 음악에 대해서는 힙합 음악도 역시 블랙컬처죠 이 블랙컬처도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브라운의 펑키 드러머가 갖고 있는 이 느낌 이 느낌이 바로 펑키의 비트예요 그래서 쿵 팡 으따 으따 정박과 엇박 이 뉘앙스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리고 8분음표 16분음표의 어떤 싱코페이션 리듬들 이런 리듬들이 결합된 거예요 그럼 이전까지 들었던 사운드는 어떠죠 스윙 리듬이었던가 따라라라따다다다 쿵 팝 팝 팝 이렇게 나왔던 락앤롤 리듬과 전혀 다른 뉘앙스들을 만들어낸 걸 볼 수 있죠 이게 그루브예요 좀 더 명확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사용하는 PFD-3라는 드럼 VST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청기 프리셋으로 드럼 사운드를 고를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루브에서 리듬 패턴들을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락 음악을 골라서 그냥 첫 번째 것만 열어볼게요 말하자면 이게 락 음악이 갖고 있는 비트 스윙 지금 실전상으로 1960년대의 시점은 이런 락 음악 물론 이것도 지금은 조금 더 팝 락 쪽으로 간 리듬이지만 쿵 팝 쿵 팝 이라는 락 리듬과 치 치 치 치 치 이라는 스윙 리듬 그 외에 하드밥 비밥 에서 나오는 치 치 굉장히 빠른 컴플렉스한 리듬을 듣던 사람들이 펑키 음악에서 들리는 이런 그루브감들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헤비 메탈 쪽으로 와보면 뭔가 계속 매 비트들이 강조되어야 되고 재즈 파트로 오게 되면 스윙 리듬이 들리시죠? 그래서 이런 VST 하나 있으면 여러가지 음악을 라틴 심바 적절하게 감을 잡아보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대충 펑키 리듬이 갖고 있는 앞뒤 문맥의 차이를 알겠죠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익숙했던 어떻게 보면 노 그루브였던 음악에 엄청난 그루브감을 주게 되는 게 펑키의 비트입니다 펑키에 대해서 두 개보를 설명한 걸 보면 펑키 오리지넬 인 더 미드 1916 1960년의 중반에 시작되었고 제임스 브라운과 슬레이 앤 더 패밀리 스톤 이라는 팀과 지미 헨드릭스 두 개보가 있습니다 제임스 브라운이 만들어낸 건 시그니처 그루브 that empathize the downbeat 정박을 강조하는 거예요 heavy emphasis on the first beat of every measure 아까 보면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걸 더 원이라고 부릅니다 매 마디마다 첫 번째 박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펑키 음악의 특징이 뭐냐 정박 강조다 혹시 정박 강조에서 떠오르는 음악이 있나요 국악이 정박 강조예요 덩기덕 쿵 더더더 덩기덕 쿵 덩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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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국악의 강박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의 삶을 대변하는 펑키 음악 한국의 한을 대변하는 국악 정박을 강조한다는 거에서 약간의 일맥상통함을 찾을 수 있죠 그런 정박이 강조되는 heavy emphasis 위에 16분음표 그 다음에 syncopation으로 만들어지는 all bass line trumpet and guitar riff가 펑키 뮤직의 특징 제임스 브라운의 발명품이에요 이런 발명품의 영향을 받아서 Slay and the Family나 지미앤드릭스 같은 경우는 당시에 60년대에 이제 pop rock과 psychedelic rock이 흥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예전에 보여드렸던 ppt를 잠시 보시면 여기죠 펑키 뮤직이 있을 때 pop rock psychedelic psychedelic은 더 도얼스나 핑크 플로이드 음악처럼 뭔가 주술에 걸린 듯한 psychedelic 자체가 환각이라는 뜻이에요 환각적인 rock 음악입니다 마치 약을 먹어서 취한 듯한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버와 맨정신과 취한 걸로 보자면 이 음악은 취한 쪽에 속하는 음악이죠 psychedelic 음악을 그런 취한 느낌으로 만들어 봤다면 우리 정말 취해서 음악을 만들어 볼까? 라고 했던 게 acid 쪽이 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마 아 그 당시에 대략 이때쯤 상황이 어떠했고 그 뒤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슬레인더 패밀나 지미앤젤릭스 같은 경우는 funk rock이라는 rock과 psychedelic rock을 결합해서 funk rock이라는 서브 장르를 만들어가고 여기에 임프로바이제이션 악기들의 즉흥 연주를 훨씬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쿨앤더갱 bt 익스프레스 팻백 밴드 슬레이벤 오하이오 플레이어스 같은 팀들은 브라운 제임스 브라운의 계보를 이어가고요 나머지 파이아먼트 앤 펑크 델리 이라고 말하는 주지 클린튼의 팀은 핸드릭스 이쪽 계보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다고 펑크가 둘로 나눠졌다기보단 위키피디아의 펑크에 대한 설명을 보면 서브 장르가 펑크 락 펑크 잼 카블라 펑크 여러가지 특징들이 나와요 그게 의미하는 건 그만큼 펑크라는 장르가 하나의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장르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보자면 K-POP이 큰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마이너스 세븐과 도미넌트 세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비트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서 많이 강조가 됐으니까 사운드 얘기를 해보면 Say It Loud 라는 곡입니다 이에 보시면 첫번째 코드 Bb7 이에요 아이고 드럼으로 되어있네요 자 사운드를 꽂히고 Bb7 입니다 역시 B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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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7 Bb7 Eb7 Bb7 Eb7 그 다음 무슨 소리에 넣을까요? F7 Bb7 다시 Bb7 블루스의 색채가 들리시죠? 제임스 브라운의 Say It Loud 도미네트 7 코드를 사용해서 블루스의 색채를 내주고 있습니다. I Feel Good 이라는 곡은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거에요. 어? 제가 링크를 안넣었네요. I Feel Good 제임스 브라운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빰 빰 I Feel Good 이런식으로 시작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건반으로 치면 되게 필이 안나는데 와우 I Feel Good 그래서 Eb7 I Feel Good 많이 들어보셨죠? Eb7 A flat 7 E flat 7 B flat 7 A flat 7 E flat 7 역시 뭐죠? 블루스 코드 프로그레이션이죠. 그래서 제임스 브라운은 기본적으로 블루스 음악에 말하자면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위에 리드미컬한 요소를 엄청나게 달리했죠. 리듬 앤 블루스가 북이 우기의 영향을 받아서 베이스라이너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만든거 외에 엄청난 그루브감을 넣어서 완성시킨게 펑크 음악입니다. 그래서 왜 블루스 음악을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는 파트가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스케일 다 무슨 사운드죠? 믹솔리디언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혹시 여기서 믹솔리디언 사운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되시면 이전에 대중음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음악 재료들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고 7개의 모드 아이오니언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에올리안 로크리안 파트를 다시 한번 보시고 믹솔리디안에서 솔라 시 도 레미 파솔이 믹솔리디안이다. 여기에 솔 시 레 파가 도메니언트 세븐스니까 도메니언트 세븐스일 때 기본적으로 믹솔리디안 사운드가 등장하게 된다 라는 파트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업타운 펑크라는 곡이 업타운 펑크 말 그대로 정말 펑크 곡이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D마이너로 죽을 때까지 치면 돼요. 윗부분에서 설명드렸던 D-emphasis 멜로디 엔코드 프로그레이션 D-7과 G-7 사운드 밖에 없습니다. 도메니언트 세븐 등장하고 마이너 세븐 마이너 세븐과 도미넌트 세븐 사운드를 강조한다라는 거 큰 흐름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사운드는 뭘까요? 왜 D마이너 조성을 사용하면서 G-7은 내추럴을 해놓을까요? 이 다음 원래 뭘로 가야 되죠? 2-5-1이에요. 2-5-1 그런데 1으로 가지 않고 2-5 2-5 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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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4도 위에 마이너 이게 무슨 사운드죠? 도리안 사운드입니다. 도리안 사운드 D-도리안 사운드 보면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그래서 1도 레, 파, 라 4도 솔, 시, 레 그래서 존 윌리안스의 음악이나 도리안 모드를 바탕으로 하는 곡들 보면 한세즈머의 탐입니다. A마이너 1도에서 시작된 A마이너 그리고 4도가 메이저로 등장하죠. 존 윌리안스의 스타워즈에 나오는 곡도 이런 대충 비슷한 사운드일 거예요. D마이너에서 4도 진행할 때 4도가 메이저 화성 혹은 도미넌트 화성을 가집니다. 이게 도리안 사운드의 특징이에요. 도리안 사운드가 이해 안 되시면 역시 그 앞부분에 있는 영상 이 믹솔리디안 파트 영상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죠? 조선감을 탈피해 있죠. 블루스 음악 당연히 어? 이거 E플랫 메이저인가? B플랫 메이저인가?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의 토날리티는 찾을 수 없어요. 업타운 펑크 같은 경우도 D마이너 코드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D마이너를 확정 지으려면 이런 진행이 있어야 되지만 이런 진행 없이 그냥 도리안 사운드 도리안 사운드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펑키 음악이 갖고 있는 화성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해보죠. 20세기를 이해하려면 커다란 전쟁 세계대전 두 가지와 비에트남 전쟁 그 전쟁 사이들로 인해서 대중음악들이 어떻게 영향받고 사라지고 새롭게 등장했는가를 이해해보시면 많은 파트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펑키 음악을 조금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이 펑키 음악은 흑인이 인권운동과 결부지어서 그들의 사회상이 어떠했고 이제 드디어 흑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말로 크게 내놓는 변화를 색다르게 경험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펑키 음악은 그루브라는 강조되어 있는 리듬 비트를 기본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음악의 장르를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제임스 브라운과 조지 클린튼 얼마나 이 흑인 사회에서 자부심이 이제 느껴졌었겠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러한 흑인들의 블랙 컬처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힙합 사운드에 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브라운의 펑키 드러머에 나오는 브레이크 리듬 한번 반드시 들어보시고요. 여기에서 브레이크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면 힙합 음악 이해하실 때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건 좀 더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사회적인 이벤트와 이렇게 결부지어서 이해를 하시도록 유도를 해요. 그런데 대주음악이 인기를 얻는 데는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BTS의 성공을 뭐 뭐 뭐 때문이라고 정의하지만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유 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얽혀져서 하나의 인기 있는 장르를 만들어내겠죠.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마카레나라는 장르가 우리 때에도 다시 한번 유행했듯이 대중이 무언가를 좋아한다라는 데는 사실 뚜렷한 이유를 찾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중음악을 이해하는 시각이 서로 다른 다 주관적인 관점이라면 그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이벤트와 그때의 사회상과 비교해서 결부해보면 어쨌든 그 다음에 오는 음악들을 이해하는 데 어떤 기준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자꾸 생각해보는 방법을 유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